까꿍!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1, 2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우리 한국사랑 사회탐구, 제가 담당하는 통합사회랑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함께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가볍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캐스트, 이런 류의 캐스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되게 보고 싶었죠?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봅시다. 자, 일단 벌써 봄입니다. 이 사진 믿기록 했지만 제가 찍었어요. 잘했죠? 박수 안 칠래? 자, 아이폰이 이 정도는 뽑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작년에 찍은 건데 벌써 이제 봄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제 꽃 피는 봄이어서 너무 설레요. 봄이에요. 싱숭생숭한데 어머나, 곧 중간고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 얘들아, 벚꽃이 필 때는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시험기간이에요. 왜 시험기간을 항상 벚꽃 필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벚꽃이 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벚꽃 축제라든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마음은 무겁죠. 왜냐고요? 중간고사기간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든 새학년이 되었든 학기 초에 굉장히 바쁘게 지낼 겁니다. 아마도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동아리 선발이 끝났을 거고요. 동아리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뽑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쌤과 새로운 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뭔가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가 빨렸을 겁니다. 3월달이 원래 그래요. 제가 교사 경험을 살려본다면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항상 겨울방학 때도 반가우 수업을 하니까 늘 바쁜 척을 했었거든.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는 바빴지만 지금 보면은 그냥 바쁜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겨울방학 끝나고 3월달이 되잖아요. 3월, 제가 담임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3월달, 한 달 내내 퇴근하자마자 잡니다. 너무 기가 빨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는 막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있고요. 막 바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옆에서는 막 잔소리 계속하죠. 너너너너너 그렇게 해서 시험 어떻게 해볼 거야? 너너너너 벌써 2학년이야?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고등학생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잔소리와 조언 아닌 조언으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서 학기 초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새학년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들리는 말들은 많죠?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조언이랍시고 막 얘기가 쏟아지죠?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쳐버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국어영어, 수학은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는 대학은 가야겠고 공부는 해야겠고 내신을 챙기라는 선배들의 이야기와 선생님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 제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쉬운 거예요. 딱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이 캐스트를 만약에 오늘 봤다고 오늘부터 하세요. 내일부터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시험 공부를 벼락치기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벼락치기도 기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야. 두 번째,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아무리 앞에 있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떠들어도 저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누가 출제해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실 거야.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하시고 다음, 예습은 못하더라도 복습은 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들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거든.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고 그걸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그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고요. 학교 수업에 집중하시고요. 학원 수업보다는 학교 수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세요. 내가 예습할 시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을 챙기다 보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한국사나 사탐과목은 예습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복습은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험공부의 첫 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했죠. 들어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들어와. 에이 브라더 들어와. 알아요 이거? 알면 저랑 같은 세대. 피디님 아세요? 같은 세대인 걸로.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그린 거잖아요. 잘했죠? 잘 그렸죠? 아무튼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과목 한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딱 보셨으면 뭔가 감을 잡았겠지만 지금부터는 개인 광고 시간입니다. 아셨죠? 계획 광고 시간이야. 가자. 자 일단 시험범위 확인하시고요. 당연하죠. 내신은 전범위가 아니고 시험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특정 시험범위 확인하신 뒤에 내신 한국사 강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뭐라고? 학교 수업이 기준이라고 해놓고 나서 복습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복습용어로 활용하기 좋은 강좌들입니다. 물론 예습을 해도 좋지만 복습하기 좋은 것. 학교에서 수업 들은 내용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완자 교재를 가지고 한국사 내신 완성을 찍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직전대비특강. 이게 단원별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한국사는 총 4개 대단원이 있습니다. 1단원이 전근대사, 2단원 계양기, 3단원 일정관전기, 4단원이 현대사죠. 그래서 이 4개 단원을 4개 단원, 즉 단원별로 구성해서 굉장히 짧게 해놨거든요. 한 단원당 많아봐야 4강이야. 3, 4강으로 한국사를 압축해서 싹 다 정리했고요. 모든 교재는 없습니다. PDF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까? 뜨등! 아니, 제 페이지에 가니까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본사에서 만들어주셔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가 완전 한국사 개념 완성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보세요. 55분씩, 즉 50분 정도죠. 57강짜리로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내가 시험 범위로 공부하는데 내가 학교 수업에서 뭔가 졸았어. 잘 놓쳤어. 학교 수업은 다시 볼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적극 활용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개념 강좌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음,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직전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1단원, 즉 전근대사 영역으로 했습니다. 즉, 선사시대부터 언제까지? 조선 후기 때까지를 1개 단원, 1단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봐봐. 4번 만에 끝내요. 4개 강의로. 그리고 전범위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강의는 듣고 싶지 않다. 선생님! 선생님! 아, 저는 선생님이 왜 강의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공부는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다운이라도 받으세요. 자료라도 다운받아가지고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그 정리된 노트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글 파일로 만든 겁니다. 저는 다 직접 하죠. 만든 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체크해놓고 학교 수업이랑 비교하세요. 학교에서 만든 자료가 있다면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꼭 파일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직전대비 특강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 1단원, 1학기 기말 2단원, 2학기 중간 3단원, 2학기 기말 4단원 해서 전부 다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물론 이제 패스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가격도 크게 보고 부담 없이 전범위 파일로 제공합니다. 파일로 해서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신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내가 많은 강의를 듣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난 학교 수업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들은 수업 말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 다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짓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이거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담아놨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다음, 통합사회입니다. 이제 고1 친구들인데 지금부터 이제 고1 친구들이고 이 마지막에 고2 친구들 나올 거예요. 자, 고1 친구들이 통합사회를 준비할 때는요. 똑같습니다. 시험범위 확인하시고요. 내신 통합사회 강좌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시험범위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조금 얘들아 여러 개의 교과목들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과목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리전공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가르치신다고 하면 지리과랑 관련된 단원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윤리과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신다면 그 윤리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험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1단원부터 9단원까지가 순서대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왜냐? 이게 1, 2, 3, 4, 5, 6에서 9단원까지 역사처럼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각각 단원별로 야, 이번엔 시험법이 말이야. 1, 2, 5단원이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원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완자랑 올리드로 제가 이제 내신 강좌를 찍어놨어요. 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완강이 끝났고요. 올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는 이미 내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직전 뒤의 특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글 파일을 가지고 올려놨고요. 그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요즘엔 거의 다 태블릿이 있잖아요. PDF로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이패드든 갤럭시든 어떤 것든 다운받은 다음에 필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의 학교 필기 노트를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통합사회 내신 완성해서 웅쌤가 한... 우리 왜 담당자께서는 웅쌤이라고 안 해주고 자꾸 종쌤이라고 해주지? 저는 종쌤보다 웅쌤이 더 좋아요. 따라해봐. 웅쌤 해봐. 종웅쌤 말고 웅쌤. 김종웅쌤. 뭔가 거리감 있잖아. 종웅쌤. 좀 이상하잖아. 웅쌤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들아 나는 웅쌤이란 말을 더 좋아해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김종웅쌤님, 역사선생님, 종웅쌤, 웅쌤 하다가 나중에는 형!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종웅쌤과 함께한다면 즐거울 수 있다. 즐겁다. 즐겁게 공부합시다. 즐거웅이라고 해놨고요. 해서 이런 뭐 이렇게 홍보 이제 뭐라고 해? 페이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완자 교재랑 올리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완자입니다. 이미 완강이 끝났어요. 이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35강짜리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서 다루는 모든 문제를 다 풀이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자 문제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풀이까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올리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상교육 여기는 미렌이죠. 미렌, 올리드 통합사회 내신한 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찍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총 40대가 선생님, 왜 강의 수가 완자보다 더 많습니까? 뭔가 좀 더 자세합니까? 올리드가 문제가 더 많아요. 어? 여기 완자보다 올리드가 문제가 훨씬 많아. 그래서 문제풀이가 일단 좀 많고요. 그리고 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판서 중심의 수업이에요. 제가 저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학교에서 판서 좋아하시는 선생님처럼 정말 판서만 합니다. 즉, 판서에서 내가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싶다. 완자 강의가 굉장히 최적화될 거고요. 선생님, 저는 악필이고요. 글씨 쓰는 거 싫고요. 아, 좀 색깔고요. 아, 너무 싫은데요. 여기는 제가 매 강의마다 PDF 파일을 따로 올려드려요. PDF 파일을 따로 올려드리니까 그 올려드린 PDF 파일을 같이 보면서 빈칸 지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 그러면 저 올리다 할래요. 저 필기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필기노트가 올라가 있어요. 어? 자, 여기 있는 완자 통합서에는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저의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여자분한테, 왜냐하면 제가 글씨 쓰면 여러분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글씨가 날아다닐 테니까. 그래서 예쁘게 글씨 쓰는 여자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필기노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참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손으로 쓴 게 아니고 제가 컴퓨터 한글 파일로 직접 만든 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성향이 다르죠. 판서 중심인 수업이면서 손글씨 필기노트가 필요하다. 완자. 아니요, 선생님. 저는 판서 중심 말고요. 일단 보기 좋게끔 정리되어 있는 교재와 같은 PDF 파일이 더 좋습니다. 올리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의 학교에서 보는 그 통합사회 교과서가 만약에 비상교육이다 하면 완자 문제집을 꼭 풀어보시길 추천하고요. 미래인 교과서다 하면 올리드를 풀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연구진이 만든 문제집을 풀기를 추천합니다. 꼭 보시고 그렇게 다 풀고 나서 또 풀고 싶다. 사회탐구는 얘들아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도 교차적으로 풀어보길 추천하고요. 만약에 비상이나 미래인이 아닌 다른 출판사다라고 하더라도 완자랑 올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문제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직전 데뷔 특강이죠.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1단원부터 3단원까지를 제가 잘라놨어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반은 4, 5, 6, 7, 8, 9 이렇게 잘라놨거든. 잘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4강 그 다음은 전부 다 3강식으로 끝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전범위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써있죠. 1, 3단원 4, 5단원 6, 7단원 8, 9단원 해서 이것도 뭐 크게 가격에 부담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운이라도 받으라고 추천을 하고요. 혹시나 내가 패스가 없어서 수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맛보기 강의나 OT 같은 거 보신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광고 시간이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세요. PDF라도 다운받아봐. 진짜 도움된다니까. 진짜로 도움되라고 만든 거니까 다운받는 건 돈 들지 않습니다. 자, 다음 어이구 버벅거리네. 마지막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선택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하겠죠. 뭐라고요? 시험 범위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서 한 거 보세요. 뉴 새롭게 찍고 있죠.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자 세계사 내신 완성이라고 해서 세계사를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3월달이거든요. 지금 촬영일이. 3월달인데 이미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이미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범위도 지금 한참 촬영 진행 중이니까 새롭게 찍고 있다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뭔가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완자 세계사 한번 보시고 달콤완자 동아시아사는 조금 촬영한 지가 좀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 이제 찍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선생님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직전 대비 특강은 예정입니다. 이건 예정이에요. 예정이야. 그래서 4월 중순에서 4월 말이 이제 보통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오픈하는 걸로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오픈 일정은 잡히는 대로 제가 OT 찍고 이렇게 따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보 이미지 같은 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요금 완자 내신한 상황이라고 해서 동사랑 세계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사 새롭게 하고 있죠?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기존에 있었던 게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개인 홍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구경수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고1은 처음 듣는 얘기고 고2는 알고 있겠지만 단위수가 높은 과목일수록 내신 산출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수가 뭐야?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일주일에 4번 들었다? 그럼 4단이야. 일주일에 5시간 들었어? 5단이야. 단위수가 높을수록 내신 성적 산출할 때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촌 나 웃 뻔했네요. 잘 참았죠?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 중심으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잡으시면서 한국사랑 통합사회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학년이 바뀌고 나서 보는 첫 번째 시험 또는 고등학교로 새롭게 진학하고 나서 보는 첫 번째 시험 제가 고1 친구들 대상으로 찍었던 캐스트를 해서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공부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왜 중요하다고? 첫 번째 시험을 보는 순간 일렬로 나열이 돼요. 전교생이. 이게 대놓고 나열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암암리에 내가 알아. 쟤는 나보다 잘하는구나. 쟤는 나보다 못하는구나. 알게 되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야. 2학년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2학년 때부터 문의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현장은 약간 계열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다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어디에 내가 마킹을 하는가 어디에 내가 랭크하는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을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하시고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상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